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데일리신문에서 페북이 삭제한 34개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가운데서 일부를 기사화했습니다. 쌍시옷 피업년아 너한테 전화하네 이년아 형님 바꿔봐 미친새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후기를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저런 양반이 대통령 후보의 유력 후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담아서 공병호 TV의 커뮤니티에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녹취력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가공하지 않고 거친 표현만 조금 이렇게 손을 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남겼다면 훨씬 더 개강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글로 보는 것하고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만큼 아주 정제된 그런 감정을 불러지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넘버원님입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가나 미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나라가 되었는지 도무지 부끄럽고 창피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찬성이 22명이 나오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SK님입니다. 어휴 괜찮으신 우리 공방사님께서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역대 대한민국 아니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저런 밑바닥을 보여준 인물이 그것도 한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일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걸 좋다고 떠받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 본바탕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고 기쁜 일입니다. 주변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 바로메터가 되었습니다. 찬성 7명이 나오고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좋다고 떠드는 사람들 참 놀라운 것이죠. 라이트윙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보셨나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다가 그냥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딱 그 수준의 지도자를 갖는 말이 와 닿습니다. 욕설쯤이야. 그런 가정사는 문제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더군요.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찬성이 6명이 나왔습니다. 오 제니퍼님입니다. 인성도 안 돼 있고 기본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인 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상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찬성 10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니까 그게 붕괴된 거죠. 대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니까 그게 붕괴가 된 거죠. 국회가 국회가 아니니까 그게 붕괴된 겁니다. 상권분립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견제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메타버스님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악귀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당장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귀라는 표현을 썼구먼. 악마라는 표현을 썼구먼. 찬성이 무려 18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일 겁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폭언이죠. 언어폭력입니다. 그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확인하고 참담한 것이죠. 호프 호프님입니다. 형제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제가 저것을 보게 되니까 정말 살이 떨립니다. 독고다이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품격이 어쩌다 이렇게 바닥을 지나서 지하실로 내려갔을까요? 후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연관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악마의 세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악마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혜님은 이재명 씨 얼굴을 봐도 딱 비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 법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 감추려고 해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잔인함과 인륜도 모르는 악함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욕을 안 들어봐도 알겠던데 여기저기 있으면 하고 공결해서 억질로 듣게 돼서 정말 힘듭니다. 더러운 것을 꼭 들어야 더러운 줄 아십니까? 진짜 욕이 너무 상스럽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해무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든 권력이 대단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 댐이 있어야 되죠. 어디서 면상을 내밀고 대통령하게 또 뻔뻔히 다니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지는 그런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보면 그 속일 수 없는 비언어적 표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근님입니다. 이런 분이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키가 찹니다.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보살피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소서. 참 딱한 이야기죠. 공부하자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지지하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윤해정님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도 제대로 했으면 억울한 죽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정부가 결국은 죽인 겁니다. 조폭이 설치고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내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박서연 시민은 그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최빛나 최주실망님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거론합니다. 이재명 씨는 욕도 보통 욕이어야죠. 욕이 일상 속에서 몸에 완전히 뵌 사람입니다. 그 표독스러움과 살기가 보통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